너는 이다 행복한? Bist du glücklich? 너는 이다 긍정적? Bist du positiv? 당신은 이다 강한? Sind sie stark? 그는 이다 잘생긴? Ist er hübsch? 그녀는 이다 예쁜? Ist sie schön? 그들은 이다 이상한? Sind sie merkwürdig? 너희들은 이다 재미있는? 너희들은 이다 약한? 너희들은 이다 약한? 너희들은 이다 약한? 라고 생각해? 당신은 이다 안에서 الف 기억하고?